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들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노라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만드는 대표적인 장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기동론을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베드로는 중요한 상황에서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렇고 겟세만의 기도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한 첫 번째 부인 68절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노라 처음에는 베드로가 즉답을 피하고 있어요 질문 자체를 피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너도 그 도당이라고 말하는 같은 여종에게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70절 또 부인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이 말에 베드로가 가장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54절에 나오는 멀찍이라는 단어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그렇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하고 쉽게 설교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고 가까이 따라갔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따라갔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신앙 수준이, 베드로의 믿음 수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알매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 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신 분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정복 서사는 섬김과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속이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힌트가 완전히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른 각도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장면에서 베드로가 높이 평가될 부분이 있어요 열두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따라갔던 제자는 베드로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홀로 그리고 고독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따라갔기 때문에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첫 번째 부인을 하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곳에 있다가 두 번이나 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차마 떠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으니까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첫 번째 부인을 하고 떠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도 베드로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인데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닭이 두 번째 울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다고 7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말이 당시 베드로의 상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칼을 든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안다고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예수님의 죄자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강제로 참배하게 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이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라는 망언을 하면서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 입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야 할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빠져서 세상화되는 삶을 살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기독교가 가십거리가 되게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인데 가족 친척들과 만나서 도대체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라고 하면서 개업할 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 입에 돈을 꽂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도망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베드로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마음가운데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베드로구나 아니 지금 나의 모습은 베드로보다 못한 도망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구나 그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거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믿음의 수준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내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새벽이지만 한번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차례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로 베드로를 다시 만나러 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힘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순간 한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말했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에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육지로 올라온 베드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서 숯불이 원어로 안드라키아인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쬐었던 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었던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숯불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신문하지 않으시고 다만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렀을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후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도망친 나머지 제자들도 거의 대부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와 고난과 아픔과 연약함 때문에 조금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민노라 하면서 툭하면 쓰러지고 낙심하고 실패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현재 나의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이요 우리 주님은 현재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신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산할 수도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니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때 내가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활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막뼈진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표어대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소그릇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정 복음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